8호사이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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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박힘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8호사이바이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실겁니다. 최근에 호재가 끼면서 주가가 반등해 주었지만 부담스러운 매물이 있는 2만원대 가격대를 뚫지 못하고 주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실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8호사이바이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 손절가와 목표가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재료들 어떤게 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구요.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의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8호사이바이오 지금 주가가 횡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한 호재를 가지고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에 지금 가장 핫한 AI와 재료가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18,000원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엔비디아, 세계적인 글로벌, AI 선구주자, 반도체 기업에서 여기에는 바이오 네모라고 나와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시냐 AI 생성 툴킷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이 AI가 접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재료를 토대로 8호사이바이오가 왜 상승했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죠. 여기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여기 적혀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국내 AI 신약 기업인 파로스 바이아이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AI 신약에 대한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AI 신약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이 파로스 바이아이오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대기업 엔비디아에서 AI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곧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기대감을 통해서 전 고점이 2만 4천원을 뚫어주고 올라갈 수도 있는 정말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파로스 바이오는 이미 2월 24일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 찍고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에 저희가 2월달 말부터 2만 4천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수익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까지도 30% 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고 아직까지도 목표가 도달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아직까지 전량 홀딩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매수를 1만 4천원 이하에 진행했고 목표가를 2만 4천원까지 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85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고요. 현재도 지금 아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주가가 1만 8천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제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인 1차 목표가 2만 4천원까지 이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더라도 뒤늦게 매수를 하시더라도 30% 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가지고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부터는 걱정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보시게 된다면 8호사의 바이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게 2분기까지 예정된 예상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 그리고 AI 관련, AI 신략 관련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내용들을 토대로 4월에 발표될 공시 내용과 함께 당연히 연달아 터질 기사들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죠.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력들의 물량이 최근에 매수할 때 보시게 된다면 차트를 보셨을 때 주가가 상승할 때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부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 이후에 아직까지 세력들이 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까지 제가 모두 확인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까지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미리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직까지 대응 방향이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 지금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파로스아이바이오라고 여러분들이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매매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익 내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 뒤편에 보시게 된다면 여기 2024년 대시세 스윙 종목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로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 추정치가 올해 들어 최대 물량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IPO 2조대 IPO를 준비 중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역시 엄청나게 탄탄합니다. 현재 유보율 자체가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현금 비중을 토대로 지금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작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200%에 달합니다. 이렇게 지금 확실한 재료뿐만 아니라 매출을 실질적으로 띄우면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 현재 차트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눌리면서 저점에서 바닥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유있게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종목 제가 준비해 두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주실 때 대시세라고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에 이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매수가 4,000원 이하의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략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유튜브 방송 메일같이 여러분들과 켜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또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의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서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